아버지를 잃은 슬픔에도 최고의 무대를 완성한 김양과 현역가왕 일대 우승자로 우뚝 선 전유진. 현역가왕이 감동해 피날레를 맞았습니다. 파이널 경연 끝에 일대 현역가왕의 왕자도 가려졌죠. 가수 전유진이 그 주인공입니다. 전유진은 정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내겐 너무 기쁘고 선물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감사하다며 눈물의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마이진은 2위를 차지하며 김다현, 린, 박해신, 마리아, 별사랑과 함께 트로트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2위를 한 마이진은 1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그때 어느 곳을 가서 행사를 하던 팬들이 한 분이라도 오셨다라며 자신이 현역가왕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고백했다. 현역가왕을 통해 좀 더 유명해져서 전국 방방곡곡 자신을 보기 위해 찾아주는 팬들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전에 떠나보낸 동료 혜수야 보고 싶다. 이 말 꼭 하고 싶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을 통해 톱10 현역들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팠던 사연들을 털어놔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결승전 마지막 무대에 나서기 전 자신이 현역의 노래를 선곡하게 된 이유를 전하며 저마다의 뼈아픈 사연과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해 듣는 이에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먼저 박해신은 15년 무명 시절 수없이 행사장을 누비면서도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관객들로 인해 외면 당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현역가왕 이후 진짜 팬들이 생겼다. 행사장에 가서 박해신을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꾸민 것만 같다고 법찬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곡을 연습할 때부터 터져나오는 눈물에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모두의 걱정을 샀던 마이진은 10년 무명 생활에 노래를 포기하고 싶던 순간 이 노래를 듣고 다시 노래하게 됐다. 현역가왕에서 이 노래를 완창해 꼭 치유받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주현미는 마이진의 무대가 끝난 후 목이 꽉 메인 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이를 보던 윤명선과 대성마저 눈물을 글썽여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수현은 가수의 꿈을 품고 난 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연습생 시절 돈벌이를 찾아 자격증을 공부해 학원 선생님부터 CS 강사, 타로카드 알바, 코러스 알바까지 전전했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강혜연 역시 걸그룹 생활하면서 마지막 정산서를 봤을 때 빚이 개인당 1억이 넘더라. 아이돌 했을 당시가 부모님께 가장 미안하다는 진심담은 말을 전해 모두의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리는 현역가왕에 도전하며 얻은 일각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너무 이기적인 거 다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순간 그럼 내 꿈은 내가 좋아하는 건 가수로서의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컥했는데요. 이어 나만 진심이면 어딘가에는 박했구나라는 생각이다라며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끝으로 현역가왕 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부친상을 당한 김양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김양은 아버지가 작년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전이가 된 상황이다. 저에게는 슈퍼맨이고 영웅인 분인데 자꾸 아파지셔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 현역가왕 하는 시간이면 눈을 부릅뜨고 보신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더욱 보여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양이 오랜 고민 끝 마지막 생방송 출전을 결정한 가운데 아버지가 생전 가장 자주 흥얼거린 곡을 선곡해 먹먹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MC 신동엽은 오늘 밤 국민의 손에서 새로운 트로트 신화가 창조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동시에 참가자들이 현역가왕에서 부르는 마지막 노래이자 최후의 승부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신동엽은 톱10의 번호를 하나하나 호명하며 트로트 한일전을 승리로 이끌고 전 세계의 K트로트 열풍을 주도할 탑7을 뽑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승전에서 역대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오는 등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한현역의 열창 무대에도 최저점이 나오자 마스터들은 이건 너무했다며 정색했습니다. 급기야 낮은 점수를 준 게 너냐면서 서로의 멱살까지 잡는 돌발 사태를 빚기도 했는데요. 신동엽은 현역들이 가족들 앞에 서서 진정성을 더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여러 차례 울컥했을 정도로 몰입이 됐다. 결승전을 통해 탄생할 트로트 국가대표 톱7이 한국을 대표해 트로트의 맛과 멋을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 마지막까지 응원 부탁드린다고 청했습니다. 방송에 앞서 제작진은 3개월간 정신없이 달려온 여정의 끝, 마지막 결승전만이 남았다. 제작진도 참가진도 어느 때보다 벅찬 신경이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스한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모두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방송 시작과 동시에 진행되는 실시간 문자 투표는 결과를 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현역가왕은 사실 시작 전부터 TV조선의 미스트로 시즌3와 비교되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래도 원조격인 미스트로3가 현역가왕보다 큰 차이를 두고 이끌어갈 거라 예상되었지만 그 예상은 비껴나갔습니다.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현역가왕이 미스트로3의 성적을 뛰어넘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최종 승자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지만 이제는 자존심이 걸린 두 프로그램의 경쟁은 연초 방송과 최대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현역가왕 11회는 시청률 16.2%를 기록했습니다. 자체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2회가 6.8%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에 육박하는 상승세였습니다. 이틀 후인 8일 송출된 미스트로3 8회의 시청률은 16%였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현역가왕에 뒤졌습니다. 직전 주인 7회가 15.8%를 기록했으나 같은 주를 기준으로 하면 현역가왕에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0.2%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치며 결국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미스트로3도 한 변할 거리는 있습니다. 현역가왕은 결승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가장 치열한 승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반면 미스트로3는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4라운드까지 마친 미스트로3는 15일부터 준결승을 시작합니다. 준결승 2회차, 결승전 2회차 등 총 4회가 남아있는데요. 항상 마지막 회가 최고 성적을 냈던 것을 고려할 때 최종 스코어가 현역가왕보다 앞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체기가 난 자존심을 회복할 여력이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현역가왕과 미스트로3의 접전, 양상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트로트 오디션 역시 다음 세대로 접어들 시기가 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스트로3는 기존 시즌 1, 2와 차별화된 지점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뽑는다지만 기존 시즌을 통해 배출된 스타들이 건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얼굴과 팬덤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현역가왕은 새 얼굴이 아니라 익숙한 얼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역가왕에서 부각을 보인 이들이 대부분 미스트로 시리즈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인데요. 만약 현역가왕이 없었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미스트로3 현역부로 등장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거 현역가왕으로 몰리며 미스트로3의 현역부는 헐거워졌습니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흐름은 이미 다른 장르 오디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디션 열풍을 이끈 효시는 슈퍼스타K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을 거듭할수록 영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허각과 존박이 맞붙었던 시즌2로 소위 대박을 냈지만 시즌4의 우승자인 로이킴 이후로는 뚜렷하게 기억나는 우승자가 참가자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악동뮤지션 이하이를 제외하면 역시나 존재감이 희미한 SBS K-POP 스타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트로트 오디션 역시 향후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디테일한 부분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어진 트로트 오디션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일까요? 트로트가 중장면층의 전류물이라는 편견을 깼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트로트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스타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선 가운데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발굴되며 세대 교체를 이뤘습니다. 주류 트로트 가수들의 평균 나이대가 낮아지며 팬층 역시 젊어졌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세대별로 가르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음악적 장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반짝 흥행이 아닌 롱런 콘텐츠로서 입지를 굳힌 셈입니다. 현역 가왕은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현역의 대결에 무게를 실으며 후발 주자인 MBN 트로트 프로그램으로 원조인 TV조선과 어깨를 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향후에는 일본에서 진행된 트로트걸 인체팬에서 뽑힌 톱7과 한일전을 꾸립니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자명합니다. 미스트로3보다 현역 가왕이 먼저 결승전을 치렀는데요. 결승전을 통해 선발된 국가대표들은 이제 한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톱7에 선정된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박해신, 마리아, 별사람은 오는 3월 26일 첫 방송되는 트로트 한일전에 출전하는데요. 과연 국가대항전에서 최종 우승하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